화제작 미생의 패러디 드라마 미생물의 주인공 장글의 역을 맡은 장수원이 화제입니다. 장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매우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 내 연기력도 매우 작아서 안 보이겠지 다음주 열심히 찍어야지라는 글을 올렸는데요. 로봇 연기의 대가라는 애칭과 함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수원은 16일 공개된 미생물 포스터에서도 임시원을 그대로 패러디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